자, 이번에 할 게임은 더 화이트테일 인시던트 하얀 꼬리 사건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구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젊은 공원 경비가 이상한 전화를 받고 조사를 나섰지만 몇 시간째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밤이 다가움에 따라 당신은 무언가가 잘못됨을 느끼고 그를 찾아 나서기로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him 아, 지금쯤 연락이 왔어야 했는데 아, 그 실종된 사람이 연락이 아직 안 돼가지고 가고 있는 건가 보네 그가 괜찮을 거라 확신해 그 전화는 아마 애들이 장난치는 걸 거야 설령 그들이 본 게 잘못 본 거거나 그게 뭐든 상관없어 그냥 망상일 뿐이야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어쨌든 만약 뭔가 잘못되더라도 조나단은 샷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조나단이 이제 연락 안 되는 공원 관리자 이름이야? 여기가 그 장소인가 보군 어, 지금 도착했나 봐요 어, 여기 차가 이미 하나 있네 그치 전화받고 여기로 왔었나봐 근데 사라졌다는 거겠지? 어, 안녕? 제임스? 어, 왜, 왜? 배고파? 음... 잠깐만 오른쪽 아래보니까 100%랑 저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지? 차를 놔두고 어디 갔나봐 어, 잘 따라와 가자 음? 에이, 조나단 Are you there? 어, 저기 사슴 있다 사슴 설마 제가 조마던 아니야? 야, 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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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빨리! 어? 훈련이 안 돼 있나? 사슴 보이면 딱 잽싸게 가가지고 저 물어와야지 응? 사냥개가 아닌가? 어, 여기 앞에 무슨 캠핑장에 보이네요? 캠핑장 여기 조나단이 사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헉, 뭐야 바닥에 피자국 뭐지? 이거 먹으면 피 차나봐 지금 피가 100%라서 안 되는 것 같고 바닥에 피자국이 여기로 이렇게 나 있는데? 아니, 피를 몇 리터 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길게 피가 이어질 수가 있지? 이거 뭔가 함정 같은데? 헉, 저기 뭔가 있네 뭐야 뭐야 이거? 헉! 뭐야, 설마 조나단? 무슨 사건이 그를 피 흘리게 만들었어 아마 야생동물이 공격했나봐 어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한 캠핑족 중 하나일 거야 아, 조나단은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여기 캠핑하다가 뭔가 야생동물한테 습격당한 건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죽어있네? 어, 그거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너 어디서 배운 그거? 여기... 여기... 이건 뭐지? 어, 샷건 이거 조나단 거 아님? 조나단의 샷건을 떨어뜨리고 갈 만큼 나쁜 일이 생겼어 그를 찾아야 돼 헉... 오케이 일단 3발 총 6발인가? 장전되어 있는 거 3발이랑? 조나단 어디갔냐 샷건 놔두고? 이거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야? 미리 쏠까? 이거 좀비게임 아니지? 아니 근데 피를 얼마나 흘린 거야 이거 어? 이리와 위험할 때 나 도와줘야 돼 응? 내가 볼 때 여기 갈림길 있잖아 갈림길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저기는 길 막혀 있었거든? 뭐야? 제임스! 어디가? 뭐야? 어디 간 거야 어디? 제임스! 응? 이거 뭐야? 어? 달몸인 거 같은데? 여기 뭐 사람들 매달아 놔서 뭐 의식 같은 거 하나 보다? 뭐야 얘가 조나단인 거 같아 양쪽 두 명 다 죽었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 같은데 조나단은 아직 살아있어 내가 그를 구해야 돼 어 오케이 잠깐만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발 미스나도 기회 있다 간다 일단 근접해서 대가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릴로딩 오케이 마무리 하하 아이고 헨젤가 그리테리네 응? 여기 누가 뭘 이렇게 흘리고 갔네 응? 이거 뭐지? 어? 샷건 총알 어 개만해졌는데? 오케이 헤이 조네딘 아유 오케이? 어 조나단이 왜 이러지? 뭔가에 빙의된 거 같잖아 헉 뭔가 뭐야 어? 왜 그래 제임스 어 뭐야 헉 야 저 루돌프 뭐야 야 잡아 스탑 야 저 루돌프 뭐야 잠깐만 스탑 헉 다 죽었네 야 루돌프 잡아 빨리 어 얘네들 뭐야 꺼져 너도 꺼져 아니 어디갔어 그래도 나의 충실한 제임스가 잡으러 갔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제임스 제임스 오 뒤에도 있어 이런 장전 어어 위험 위험 아 오케이 어 쉣 어 너무 많아 잠깐만 야 잠깐만 끝도 없이 오는데 애들? 뭐냐 이거? 아니 뭐야 그만 와 마지막이다 대가리 아하 나 한대도 안 맞았다 완전 쩌는구만 응? 뭐하나 근데 주인공 사람 너무 아 대학살인데 이거? 아니 물론 뭐 정당방이긴 한데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해서 뭐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 그냥 이거 사형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너무 많이 죽였는데 아 애들 너무 많이 와 뒤에도 애들 오는 것 같거든 어어 어어 한 대 맞았다 아이씨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뒤에 나무 때문에 잠깐만 오케이 됐스 아 빨리 어디 어 제임스 어디야 헥 어 루돌프 뭐야 루돌프 사슴코는 대가리 어 잠깐만 어 계속 때리는데 어 계속 뒤로 가면서 대가리 대가리 아까 저기 통조림 먹으러 가자 통조림 뒤로 빠지면서 아하하 아 머리 박치기 안돼 어 여기 뭐야 어 길이 막혀있어 어 뭐야 뭐 못나가나 더이상 뒤로 나 총알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아 나 아까 거기로 가서 뭔가 딱 얻었어야 했는데 어 어 나이스 어 통조림도 있다 오케이 아 잠깐만요 은근히 길이 짧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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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잘하면 죽겠다 와아아아아아아아 라운드 투 파이트 미리미리 총알 많이 챙기고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빡센데 그만해 몸통 박치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인사 잘한다 아앍 앞으로 싹 빠지고 여기서 거리를 살짝 벌린 다음에 대가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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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방금 껴었었는데 다시 윈 다시 윈 아까 얘 껴었었거든 아 이제 안깬다 나 지금 스물 스물 세발 있거든 가능하겠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미친 컨트롤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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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앍 안돼 어 좀 빨라지는건가 뭐지 따돌리기가 좀 힘드네 아 어 이거 애는 다 죽어야 되는데 여덟 발 밖에 안 남았거든? 빠르게 인코스 야! 미친 일로와 장난하나 야 제임스 여기 밥있다 와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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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뼈도 다 씹어먹어 왜? 아 끝이야? 아... 루돌프 잡는 게임이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인사이드 더 다크 어둠 속에서 라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구요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한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겟잇 음 에버 신스 데 데이 오우 마이 갓 여기서 이제 뭐 방황하면 되는건가? 막 플래시라이트가 없대 플래시라이트가 여기 엄청 어둡네 그날 이후로 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뭘까 여기서 이제 그냥 헤매는거에? 어... 분위기는 괜찮다 나쁘지 않거든 올라가는 길이랑 왼쪽에 문이 하나 있네 점점점 안 열리나봐 어디서 열쇠 찾아야되나 여기 위로 한번 어 여기 플래시라이트 있네 플래시라이트 I got it 플래시라이트 어디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 여기도 길이 있네? 잠깐만 여기도 문 있었구나 Can get in 들어갈 수 없대 어 여기도 안 열린대 잠겼다는데? 내가 온 길이 왜 잠겼지? 잠깐만 여기 되는지 확인 다시 여기 아예 안된다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되나보네 여기가 문 열린거였나봐 여기가 문 열린거였나봐 This room 이 방 Feel strength 어어 그렇대요 느낌이 좋지 않나봐 잠겼고에요 헥! 피 뭐야 피 뭐임? 누가 여기서 죽었나? 어 점퍼하니까 챙겨진다 어키 I'm watching you 널 보고있어 뭐야 어 어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거 같은데? 열쇠가? 천천히 열려 어 뭐 귀신이라도 나온줄 알았네 여기구만? 헥! 여기 뭔가 분위기가 와이 와이 왜왜왜 뭔데? 이 의자 뭐야? 설마 뻔하게 뭐 목매다는 그런거 아니구나 아 의자에 앉아있는건가? 뭐야 나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기 정면에 뭔가 불 깜빡깜빡거리잖아 저기 누구 서있다 엥? 엥? 어 닫으면 어떻게 해요? 봐야되는데 뭐야 엥? 또다른 귀 엥! 엄마 깜짝아! 뭐야 어 주인공 기절했나본데? 그 귀신얼굴 뭐임? 어 뭐야 내가 왜 여기있는거지? 열쇠를 잡은후로 기억이 없는데 맞네 충격이 커가지고 기절했나봐 근데 나 열쇠있잖아 열쇠 그지? 열쇠있으니까 여기구만? 내려가는 길이야 Holy crap 또 위에 문 닫힘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 쪽지있다 쪽지 쪽지 어떻게 보지? 아 움직이고 싶으면 공포를 마주해라 아아 헥! 방금 뭐야 에? 누가 서있었는데? 여기 어떤 귀신 살고있나봐 여자귀신 뭐야 어 뭐야 어 또 갑툭튀 나올거 같은데? 아아 또 점스케어스? 플래시라이트도 이렇게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아아 어 너무 어두운데? 흐흐흐흐흠 막 깜짝아 뭐야 어 열린다 어 열쇠가 공중에 떠다니는데? 오케이 여긴가? 여기 안열리는데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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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열렸다 여기 열쇠인가? 흐흫 맞다 에이 설마 엔딩 아니겠지? 이거 밝아져 화면이 너무 급전.. 급전갠데? 뭐야 여기서 끝이야? 아아아아 게임 만들다 말았네 이거 흐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아으아 먹 kiss 감사합니다.